로나리 한테 친구를 소개해줄까 하는데 친구 소개해준대요 나루토 소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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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야 둘이 친해지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까요? 나루토랑 언니가 둘이 그 연애 조합이 좋았어요 어 연애 이야기 연애 이야기였던데 그렇군요 소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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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선한다 주선 오 분위기 좋아보여요 웃는데 막 오 잘 풀린거 같은데 이러면 바로 얘네 둘이 사기나 고맙습니다 친구가 드렸어요 친구만 됐나봐요 둘이 친구만 됐나봐 원래 친구에서 발전하는거지 신상품과 볼까요? 고장 어서오십시오 어 뭐야 왜 후니가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 조개머릇빛 헤비메탈 가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사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한번 씌워봐야지 안녕하세요 해빔 메탈 가발 헤비메탈 가발 헤비메탈 가발 어 뭐야 뉴스? 뉴스 속보입니다. 멜로딩 섬에 노래를 좋아하는 주님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물방당해서 그룹을 모집합니다. 이에 따라 같은 노래를 선보 받은 사람과 그룹을 결성해서 노래를 선보일 수 있게 보였다고 합니다.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, 못 부르는 사람, 그냥 뛰어보이고 싶은 사람 모두. 그룹을 결성해서 멋진 노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. 세비메탈 의상, 의상도 하나 같이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어서 오십시오. 모자랑 세트로요 여러분. 펑크 로커 옷. 이게 이게 딱이네. 이것도 같이 세트로 입혀보죠.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링크 계속 루나딩네 집에 가있어. 아 머리 봐 진짜 머리 겁나 웃기네. 안녕하세요. 하트 뭐야. 싱숭생숭 뭐야 싱숭생숭 로나딩 싱숭생숭 뭡니까 이거 못참지 뭐야 뭐야 두근거리요 두근 왜 왜 왜 왜 두근거리는데 최근에 만났던 이곳은 두근거리고 있어요 해봉이요? 로나딩 아기 그렇겠죠 둘이 뭐야 뭐야 답사의 위기로 이걸 드릴게요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직 아닌가 좀 기다려야지 알 수 있는건가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 아기가 생길 기념으로 헤비메탈 노래 가야지 헤비메탈 가야지 그룹으로 한 번 노래 해보죠 로나딩이랑 같이 링크랑 헤비메탈 어 뭐야 아 노래가 다른거 있어가지고 그룹을 못하네 헤비메탈 나루토랑 할 수 있구나 일단 한번 해볼까요 쩔 수 없네 같은 노래가 없네 같은 노래가 없네 로나딩이랑 그룹명 그룹명 엄청 빡센 헤비메탈 빡센 남자들 오 빡센 남자들 뭔가 멋있데 빡센 남자들로 해야겠다 여러분 빡센 남자들 멋있어요 거친 남자 같아 전혀 안 빡세 보이는 두 명이 전혀 안 빡세 보이는 두 명이 그룹으로 빡센 남자들이 됐습니다 노래 작성 헤비메탈 목소리 뭐야 어둠의 그림자 오 들려보는 그 목소리 뭐야 어둠의 그림자 가사 괜찮다 여기서 우리 살짝 수정해봅시다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월급을 뺏어가는 거야 훔쳐가는 거야 신용카드 함께 삼켜 날아갔네 니 돈 내 돈 송 레츠고 오 야 진짜 빡세잖아 오 오 오 와 와 와 기립박수 여러분 기립박수 와 대박이네 장난 아닌데 여러분 한 번 더 앵콜 앵콜 장난 아니네 완전 빡센 남자들이네 진짜 헤드뱅이 장난 아니야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요 어 어 어 여러분 하트 하트 생겼어 하트 하트 뭐야 나루토가 싱숭생숭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로나는 나중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언니가 나루토를 잘 어울리네 정말인가요? 갑자기 기분이 심숭생순하려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는 요즘 뭐가 유행인가요? 그래서 언제 사귀게 되는데 언제 사귀는데 뭐야 아직 안 사귀나? 언제 사귀는 거야 안녕하세요 세무자가 필요해요 세무자가 필요해요 어 뭐야 언니는 모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나루토 혼자만에 찾는 말이었는지 잠깐 구독 해줄거지 저도 이제 다시 뵙게 다시 뵙게 감사합니다.